군방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지? 닭살이... 전 레드카펫에 요정같대 안 먹을 날이 가져왔어요 끼도 안 먹었어요 닭살인 거지 뭐 그러면 귤이죠 초콜릿 먹을 거야 아 진짜 언니가 좋아하는 모습 있어요 뭐? 앞모습 말고 옆모습 옆에 모랭 코트인 거 보여 모랭 코트인 거 보여 어 이거죠 어 여기? 어 거기까지 나 맨발이야 이게 뭐야? 아니 찍혔다고 포인트 저희가 입었습니다 화이트 앤 반짝이 스팽글 요새 예림이가 저번에 할로윈 때 가운 차트 신박한 인트로 무대가 있잖아요 Shout out 고마워요